대화가 잘 통해야 되고요. 말을 예쁘게 해야 되고요.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집에 갈 때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아 왜 바빠 이렇게 해놓고 바쁜데 우리 유튜브 PD님이 전화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제일 가까워서 소중한데 너무 가깝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도 세게 나가고 틱틱거리고 넌 내가 말을 다 해야 아냐 이렇게 되거든요. 가족이니까 소중해서 잘해줘야 되는 건 또 맞는데요. 이 사람이 남인데 내 옆에 있어주는 게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혼과 동시에 결혼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결혼 주제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결혼 후에도 행복하고 싶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성의 유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 고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혼 생활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애 키우는 거에 대해서 결정할 거 많죠. 집, 투자, 양쪽 부모님 관련해서 전부 다 그냥 싸움도 말해서 시작하고 해결도 말해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지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자기 할 말만 해 이러면 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듣고 또 들을 때 내 뜻을 오해해서 듣거나 꼬아듣는 사람이 아닌 것도 중요해요. 내 얘기를 내 이야기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유우하게 잘 말하는 사람인지가 아주 중요하고 이런 대화가 된다면 정말 가정 내에 어떤 시련이 와도 잘 사실 겁니다. 부부 동시에 대화와 경청이 중요하다는 건데 여자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남성의 그래도 조건 한 가지 그리고 남자들이 놓치면 안 되는 여성의 조건 한 가지 정도 있다면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가정적인 상황은 뭐냐면 당연히 사회활동을 하고 또 일에 대한 성취에 욕심이 있고 하면 가정을 조금 뒤로 여길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와요. 내가 나의 입신양룡이 중요하고 밖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진짜 잘 사시냐면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가족들이 행복해야 그다음에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외부에서도 잘 할 수 있지 해가지고 네. 그 말 진짜 정말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가정적인 사람 내 아내가 뭘 먹는 걸 좋아하고 어딜 가는 걸 좋아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지 남성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자 놓치지 말고 좀 현명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행복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자이긴 한데요. 좀 자연스럽게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더 이런 화려한 곳에 가고 싶고 어떤 선물로 뭘 받고 싶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남편도 힘들고 가정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우리가 명품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로 인해서 사는 것도 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자지만 그래서 내 배우자가 정말 다른 사람 기준 이런 거 없이 나만의 기준으로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결혼은 행복하시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이성의 유형은요. 회피형 인간입니다. 최근에 그 연애 남매가 엄청 또 핫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출연자가 처음에 초반에 인기를 엄청 끌다가 회피형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되게 인기가 급감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회피형은 왜 좋지 않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직면에서 해결하거나 당장 해결은 안 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당사자의 감정을 좀 추스리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회피형은 아, 나 머리 아픈 생각하기 싫어.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되고 동물에 들어가고 그래 놓고 자기 혼자 한 일주일 있다가 와가지고 난 다 해결됐어.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니, 난 해결이 안 됐다니까? 이러면 또 나만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갈등을 심화시켜요. 그런데 이런 회피형 유형의 분들은 이혼 소송할 때도 정말 환장하거든요. 소장을 피해 다니면서 송달을 안 받아요. 받으면 소송이 시작되니까. 근데 본인도 상담을 받으니까 계속 피하면 공시 송달 돼가지고 패소한대요. 피하고 피하다 이제 받아요. 그러면 또 변호사 손님도 한참 뒤에 하고 서면도 한참 뒤에 하고 정말 미칠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회피형 유형은 피해야 됩니다. 결혼 전 또 어떤 거 확인해야 되고 반드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미혼이기 때문에 그냥 제 기준에서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반드시 확인할 거 첫 번째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한번 상세로 떼서 교환하자고 해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전혼관계를 숨기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생각으로 숨기냐면요. 나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내가 혼인신고는 했었는데 외부에 결혼했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결혼식도 안 했어. 그리고 혼인신고 1년 했다가 이혼했어. 근데 이거 결혼한 걸로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숨기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고지해야죠. 근데 이걸 숨기는 분들이 꽤 많아서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면 언제 결혼했었고 이혼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혼했는지 협의인지 조정인지 소송인지 다 나오거든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안 했는 그러니까 결혼식만 했는 경우에는 그건 안 뜨기는 하죠. 안 뜨죠. 네. 안 뜨지만 그래도 최악의 경우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스개로 너만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나도 보여줄게. 그렇지. 나는 나를 아니까. 똑같으니까 얘기하겠지. 우리 한 번 그냥 해볼까? 이렇게 해서 교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 현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소득을 얼마 벌고 있고 얼마 모았으며 그리고 채무가 얼마 있는지 실제로 이혼하는 경우 중에 뭐가 있냐면 나 돈 2억 모아놨어. 급여 얼마 받아.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마통이 1억이야. 그러면 모은 돈을 2억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1억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놓고 관리 방법이야 두 사람이 합의해서 정하되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출발점은 명확히 공유를 해야 향후 미래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변호사님이 한 2천 명 상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많은 분들 보시면 해의감도 드실 것 같기도 한데 결혼하면 후에 안 하면 후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결혼 꼭 해야 한다고 보나요? 저는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하고 돌아올 수는 있지만 안 하면 결혼, 이혼도 없는 거잖아. 아무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 저도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겪는 것도 의미가 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때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저희가 또 막 결혼을 꼭 한 번 해봐야 됩니다.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래.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 절대 안 됩니다. 또 SNS 보니까 막 어머 누가 웨딩드레스 투어 가서 너무 예뻐. 예물로 뭐 이런 시계 받아서 너무 부럽다. 나도 빨리 결혼할래.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결혼 생활에 진짜 필요한 역량은 뭘까? 저부터 한 가지 얘기하면 주변에 저도 뭐 제가 결혼 안 했지만 조언은 많이 하니까 왜 조언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정적일 때 조금만 미루러 가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제 주변에 이혼하려고 했던 지인들에게 아니 아직은 하지마. 언제든지 내가 소갠 가능하지만 조금만. 조금만 더 시간 지나보자. 왜냐하면 감정적일 때 판단은 너무 성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을 때 판단하기보다 조금 더 시간을 좀 보내보고 그럼 또 감정이란 건 사실은 변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필수 역량은 좀 이상한 말이다 싶을 수도 있는데 배우자가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배우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게 대화가 잘 통해야 되고요. 말을 예쁘게 해야 되고요.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집에 갈 때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왜 바빠. 알아서. 그게 제일 만만하니까. 나중에 알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해놓고 바쁜데 우리 유튜브 PD님이 전화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제일 가까워서 소중한데 너무 가깝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도 세게 나가고 틱틱거리고 넌 내가 말을 다 해야 아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혼하면 진짜 정말 생판 남인 게 또 배우자잖아요. 가족이니까 소중해서 잘해줘야 되는 건 또 맞는데요. 이 사람이 가족인데 또 어떻게 보면 남인데 내 옆에 있어주는 게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 잘 되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혼 후에 또 워낙 많은 분들 보셨으니까요. 행복해진 사람과 불행해진 사람은 뭘로 좀 나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이혼을 결심했는지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미친 듯이 치열하게 고민해서 정말 이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이혼했다. 이러면 정말 홀가분하게 너무 잘 사시거든요. 그런데 이혼할 때 부모님이 야 너 이혼해. 엄마 아빠가 변호사비 다 돼줄 테니까 이혼하고 내 생각이 없이 주변에서 막 흔들려서 이혼하면 그런 후회를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참을 걸 그랬나? 괜히 과거가 좀 그리워질 때도 있고 여기서 갈립니다. 저는 마지막에 어쨌든 노력 같은 건 해봤으면 좋겠는 게 어디 영상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혼해달라고 남편이 요구하니까 아내가 대신 한 달 동안만 매일 손을 접고 아침에 나갈 때 뽀뽀를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자매 될 때 포옹을 하고 그 시간을 가지니까 남편이 나중에는 오히려 다시 사랑하게 되고 이게 정말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럼 그때는 이혼하는 거죠. 이혼 후에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제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랑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거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만 봐도 약간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엄마는 밖에서 엄마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게 놀아요. 굳이 집에서 아빠랑 같이 안 있어도 저희 엄마도 그렇거든요. 나 나갔다 올 테니까 밥 해놨으니까 먹어. 그런데 그 남성분들은 우리 아빠는 젊어서는 그렇게 밖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더니 나중에는 엄마 바락이거든요. 언제 들어와? 오늘 주말에 뭐 할 거야? 어찌됐든 결혼을 한 번 하고 이혼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나이가 조금 차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기본 성향이 여성분들은 그래 나는 나만의 삶을 찾아 떠날 거야 이게 되시는데 반에 남자분들은 답답해서 이혼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누군가 함께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아 이제 또 누굴 만나야 되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불행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여성분들은 남자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자는 약간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힘드시나요? 아니 특히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그것도 그렇죠. 플러스로 이게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술의 음주량이 작잖아요. 남자들은 사실 남자들 만나면 사실 술 마시는 거 외에는 그렇게 대화도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지 대화를 위해서 만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주량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60대 70대인데 예전처럼 마실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도 좀 덜 만난 것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올해 술을 별로 안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재미있어요. 샐러드 가자. 이렇게 대상으로. 네.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이혼에 대해서 요즘에 워낙 많은 TV 프로그램도 있지만 세상의 편견 사실 어느 정도 여전히 남아있죠. 어떤 마음가짐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이혼을 고민을 때 야 흠 아니야. 하지만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내가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절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독고다이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편견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어 나 이혼했어. 여기서 끝나면 되긴 하는데 아 나 이혼했는데 아 나 그냥 뭐 배우자가 좀 그런 면이 안 좋았어. 굳이. 그래서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편견이 있다고 내가 스스로 인지하는 순간 괜히 위축돼가지고 뭔가 변명해야 될 것 같고 스스로 약자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한 선택을 했고 너무 당당한 선택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돌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혼이 극복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사례가 있는지 이혼이 극복 사례 같은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 다 무조건 이혼해야지 하고 오시지는 않거든요. 이럴 때 이혼하기도 하나요? 이렇게 오시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부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만 하면 아우 넌 진짜 꼬배기가 싫다. 넌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그렇게 먹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중간에 배우자가 엄마 그런 얘기 왜 해? 하고 조금 중재를 잘해줬다면 이혼까지 안 됐을 텐데 시어머니 잘못의 대부분은 한 80%는 남편의 잘못이야. 그럼요. 남편이 중간에 교통정리를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교통정리 못하는 남편들이 고정 멘트가 있거든요.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리면 되지. 우리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야? 이분도 똑같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소장을 받았거든요. 소장을 저한테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 진짜 진짜 이혼하는 게 싫다. 저는 진짜 엄마 없이는 살아도 우리 와이프 없이는 못 살아요. 막 이랬거든요. 사랑하나. 아니 그럼 와이프 없이 못 사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만약에 정말로 부모님과 연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와이프를 사랑한다면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우리 와이프한테 엄마가 사과하지 않으면 안 살 거예요. 이렇게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앞으로는 아내를 위해서만 살겠다는 걸 어필해라. 근데 정말로 진짜 가가지고 아내 있는 데서 엄마 진심으로 사과해줘라. 내가 그때는 엄마를 위해서 내가 중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엄마도 안 보고 살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에는 사실 부모님은 자식 앞에서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원만하게 소취하고 다시 사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사례네요. 그땐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남편분이 노력을 하면 아내분도 다시 살만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변호사 수입료가 되게 떨어지지 않나요? 사건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사건이 진행이 됐다면 일부 진행이 됐다면 전체 금액이 환불은 안 되고요. 근데 저희 의뢰인분은 저희 아주 만족스러우면서 가셨습니다. 제 독에 다시 살게 되셨다고요. 그럼 이혼 이후에 좀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대부분은 좀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대부분은 잘 사십니다. 그리고 다들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게 저 이혼 이후에 행복해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한다면 저는 진짜 이제는 남자 혹은 여자 정말 안 믿을 거고요. 더러워서 못 살겠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2, 3년 뒤에 변호사님 저 재혼하는데요. 청첩장 드릴게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때 애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었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더 밝아져서 애기도 행복해한다는 사례도 있고 하거든요. 이혼 이후에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악의 생활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순간들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고민해서 내린 결정에 의한 이혼이라면 이혼 이후의 삶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변호사님 오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저도 이제 주변에 이혼한 지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방송에도 이혼한 분들 나와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이혼 사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는 제가 정말 그 수많은 수십 명의 사연을 다 들었겠죠. 딱 한 명 빼고는 모두가 상대방 잘못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공감이 갔는데 나중에 반복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남자도 낳아서 여자 잘못을 얘기하고 여자도 낳아서 남자 잘못을 얘기하고 그러면 누가 잘못을 한 거지? 그러니까 기책사유가 다 남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건 너무나도 이제 상대방이 잘못하고 분류되는 게 있겠지만 꽤 많은 그중에서 어떤 분들은 사실은 본인한테도 기책사유라는 게 이게 교통사고도 10대 0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남한테는 너무나도 냉정하고 나한테는 너무나도 간대한 부분이 우리 결혼 생활의 힘듦을 만드는 거를 시작점이 되고 그게 이혼으로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다면 상대방의 기책사유 그런 것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결혼 생활이 힘든 게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좀 돌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전문가 아니신가요? 제가 할 말을 다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고사로 와 저는 이 말에 정말 최고 완전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소송할 때요. 우리가 위자료 3천만 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서로 위자료 주고받는 거 없이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판결문에 어떻게 기재가 되냐면 원고는 뭐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뭐라고 주장하는데 재판부가 봤을 때에는 서로 쌍방 책임이 동등하게 보인다. 이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상대방 당사자들은 다 상대방한테 잘못 있다고 생각하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올 때 제 배우자가 진짜 얼마나 정말 짠돌이에 궁색한지 모르겠어 이랬는데 나중에 상대방 서면 보니 우리가 남편이 급여 500 다 줬어요. 많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식비는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쓰면서 나머지 400만 원으로 백화점 가 내일에 쇼핑 이러면 우리 의뢰인 잘못이 맞죠. 그런데 그게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를 보는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게 분명히 중요하다.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없죠. 변호사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경쟁자가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이혼 고민하는 분들에게 변호사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혼은 흠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볍게 결정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내가 이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해서요. 이혼해? 주변에서 하라고 하는데 해?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치열하게 고민해봤는데 그래도 상대방의 장점이 요만큼이라도 떠오르는 게 있다면 내가 나의 잘못이 그래도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런 걸 다 해봤는데도 정말 정말 이제 답이 이혼밖에 없다. 그럼 그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혼 고민하시는 분들 또 결혼 생활 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어서 빨리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실천 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때 양랄 변호사님 오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의 여성님은 양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